이준 내가 겁이 날지도 자꾸 흔히 소짐을 치는 것도 나보다 따뜻한 사람을 앞서 기대는 법을 안기 때문이야 또 날이 많아진 것도 그러다 금세 원래 지은 것도 나보다 따뜻한 사람을 만나서 나의 슬픔을 알기 때문이야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고 나의 품이 포근하게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사랑은 남아준 만큼 행복한 사랑이 되면 그대에게 자를 먼저 자랑할 거야 사랑은 남아준 만큼 행복한 사랑이 될 수 있도록 나의 품이 포근하게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사랑은 남아준 만큼 행복한 사랑이 될 수 있도록 그대에게 제일 먼저 자랑할 거야 제일 먼저 그댈 먼저 안아줄 거야 사랑은 남아준 만큼 행복한 사랑을 저는 남아준 만큼 행복한 사랑이 될 수 있도록